이제 저희가 교곰의 시간을 가져볼 텐데 지금 벌써 아직 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저는 옆에서 어떤 그런 키가 좀 느껴지거든요 오늘 한 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곰의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기를 오셨는데 그냥 키즈에 붙어서 여기 있는 시간을 한 수만 원 어? 아, 여보?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늘은 이걸 한번 풀어 주십시오 아, 네 알겠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, 네 아, 네 어떡해 하하하 아, 이거 원기장 키즈가? 네 아, 네 네 너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,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 아,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아, 네 네 인연 자, 시작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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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오늘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저희 원도장은 서초구 양재동 바오메로 200입니다. 양재역 7번 축구에서 도보로 5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. 저희 탈의실이나 도복실도 다 있었고 몸만 오셔서 검도 열심히 해주시면 다 비치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재밌게 저와 함께 검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이버에 검색해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원도장 많은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누구나 하고 싶은 것도 원도장에서 시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원도장으로 오세요! noße 누나 해줘 노나 여러분 speed john cott 아니면 odes за attendees 진 ahead idente şa